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주식 시리즈 78탄 입니다. 이 종목도 최하수인율을 1000%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잠시 차트 보여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730일 동안에 제가 바닥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후로 2년 동안 전업투자 그리고 해외선물 수익률 합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률밖에 없죠. 그 수익률 근거자료 저희가 앞에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했던 이 수익률 천천히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자 이 종목의 추천가를 제가 천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자 무료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릴 테니까 무료 추천주를 받으실 분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을 신경 써가지고 보시고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한번 단기 손실이 좀 왔고요. 그것 말고는 뭐 크게 흠잡을 종목이 아닙니다. 자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굉장히 튼튼하고요. 자 이제 위기 대응이 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위기가 오면 당연하게 매출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 그랬을 때 그걸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사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빵빵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9,000원입니다. 9,000원 자 9,000원인데 이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급락을 했냐면요. 1,500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1,500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봉은요. 지금 주봉인데요. 자 이번에 그 급락장의 바득이 1,500원까지 빠졌는데 자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9,000원인데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8월 8일에서부터 네이버에서 카페에 활동을 하면서 잠재자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전파를 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추천가를 말씀드리도록 할텐데 자 잠재자산이 9,000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고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최근에 단기 손실이 일부 오기는 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급락을 1,400포인트로 하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면서 뭐 1,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동구간이 왔는데요. 자 이 종목이 자 잠재자산이 9,000원짜리가 1,500원까지 빠졌다? 자 그러면 얼핏 뭐 대충 계산해봐도 뭐 한 5토막 6토막 난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은 더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오게 된다 그러면 뭐 5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100% 금융위기가 왔다라는거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근거자료를 보여드릴텐데 자 이 종목이 기술적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뭐 3,4천원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빠질텐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매수를 하셔도 이런 종목을 뭔가 근거가 있는 종목을 동전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저는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요. 500원까지 봅니다. 자 이번에도 1,500원까지 빠졌는데 3,5,10,5 해봐야 1,500원에 새토막 나면 5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그냥 500원 봅니다. 금융위기가 온거야. 죄수가 좋으면 200원에서 3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공황이 오니까. 자 대공황이 오면요. 이 회사의 매출도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동전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요. 절대 이 금액으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빠질 수 없는 건데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종목이 1,500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불곤대형인데요. 자 이 자료를 잘 보십시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우지수의 흐름이 평상시하고 완전하게 틀리다. 자 월가이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글을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니 부유주식 빨리 정리하라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하락장에 파생상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는데요. 자 명분은 코로나죠. 자 그렇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외인 세력들의 이 월가이들의 하방 포지션을 보고요.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월가이들은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자료가요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수익률은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 자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외 선물이 뭘 이야기합니까 해외 선물은요. 이 크루드오일 그 다음에 국제유가 자 국제유가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모르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이 수익률이 이제 차후로 2019년도 작년 것까지 자 토탈 4년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단 한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이 수익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날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지만 이미 월가이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방에다가 강하게 배팅을 해서 떼돈을 벌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카페의 네이버에서 나를 떠나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회원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3년의 기적 자 이 카페의 이 카테고리의 수익률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그마치 천 건이 넘는 천 건이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보십시오. 196% 그 다음에 325% 자 상한가 당첨 110% 156%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거 클릭하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달려라 한이님 자 1100% 이 수익률 보시고 자 머스마님 상한가 당첨 29.8% 230% 이 수익률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전업투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의 직장이 바로 전업투자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전업투자 매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버는 이 전업투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셔도 됩니다. 자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저랑 같이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사부작 사부작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돈을 버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생 가입비가 2,500만원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4년 동안의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제 2의 국민의 피 눈물이 흘릴 수 있는 IMF가 이미 터질 것을 저는 2016년도에 미리 앞으로 4,5년 후에 터질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는 이유가 바로 이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저희 카페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만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 국민기업 관성은요.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공시내역 배당금 공시내역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재무차트 교육 그 다음에 전업투자 교육을 직접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통화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통화 잘 안합니다. 자 저한테 돈 버는 교육을 공부를 이수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문자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저랑 인연이 될 수 있는 인성 그리고 그런 성격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사람들한테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은 저는 절대 전화 안 받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눈으로 확인하시면 자그마치 이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다 보시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 종목이요. 자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아주 기회가 왔는데 자 5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정 재수가 좋으면 5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많이 빠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500원 이하로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을 500원에 샀든 200원에 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원에 샀다 그러면은 2000%가 터지게 될 것이고요. 300원에 샀다 그러면은 2000%가 넘게 수익이 나겠죠. 자 이 종목 금융위기가 오면 틀림없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큰 돈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종목은요. 지지보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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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